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 자 공포의 할로윈 스킨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추가됐는지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빠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퍼 자 리퍼 드라큘라 우리 대머리 빡빡이 아 순백의 미 얼마나 반짝반짝거립니까 여러분들 아 저랑 싱크로리 그냥 미쳐날뛰고 있어요 그냥 내머리 빡빡머리 빡빡머리 아저씨 자 그리고 무기를 살펴보면은 자 이런식으로 어 역시 싹권 총구가 두개에요 여기 왜 두개지 여기도 나가나? 여긴 안나가겠죠? 뭐 선거탄 나오는거 아 죄송합니다 자 약간 그리고 여기 피까번쩍하구요 손잡이도 약간 디자인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리퍼구요 자 그리고 우리 마이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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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져보세요 여러분들 초고의 용광로입니까 이거 어 토르비온이 만들어졌나 이거 왜이렇게 번쩍번쩍해 피까번쩍하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석궁이 있네요 어 석궁 이거 약간 드라큘라들이랑 싸우는 약간 헌터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무기 자 무기 자 무기는 현재 보면은 자 이거 보면은 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총이 뭐 발사되나? 나문데 어 되겠죠 그래도? 게임이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싸덩어리 눈동자인가요 이거? 어 약간 데스윙같이 되는데 어 되게 깐지납니다 어 괜찮아요 쏘쏘합니다 자 다음으로 메르신의 장르가 나왔는데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이거 뭐 로드오도 마찬가지로 자 추가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 자 메이 이번에 어 강시가 나왔었는데 이거 잘 못 먹었어요 아쉽지만은 강시 근데 조금만 좀 밝게 나왔으면 어렸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약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무기 어 뭐 이거 약간 로드오그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예 무기가 약간 보라색 느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솔져 여러분들 아시죠? 바스티언도 원래 있던거고 그다음에 손불 안났고요 시메트라 흡혈기가 있었는데 어 이번에 또 나왔어요 용! 이거 무슨 월드오브워크랩에서 나오는 데스윙 닮았어요 그죠? 이건 뭐 빼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개인적으로 디바 데스윙 버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어휴 솔직히 역대급 퀄리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기 우와우 우와우 누가리가 그냥 응어무시합니다 예 오 이거 무슨 저거같애 오 그다음에 보면은 포탑은 뭘래? 포탑 실화? 용? 자 그다음에 궁극기 응? 이건 요기 부분이 시메트라 뭐 스킨마다 뭐 요게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죠? 예 요 부분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예 뭐 예 뭐 여기 뭐 비닐 비닐같은거 생겼다 뭐 요정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나 아나가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자 작년에 구울 이거 아시죠? 근데 요 vs 새로 추가됐어요 해적 크으으으.. 내가 해적왕이다 어 루피 어 사황인가요? 빅맘? 아 빅맘같진 않지만은 어쨌든 아나 비둘기 요게 딱 컨셉 잡아놨고 이거 바스틱한테 훔쳐온 건가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무기 자 제가 황금 무기인데 약간 죽창이 있어요 여러분들 커플들을 죽여야겠다는 바로 그 죽창 아 죄송합니다 약간 헛소리가 계속 기다렸는데 약간 붕들어 감아놨어요 구식이다 이거죠 옛날 총 약간 회전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 그리고 수면총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면총 어우 너무 눈부셔요 어우 잠깐만요 어우 황금총이라서 그런가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황금총 수면총 요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리선 안나왔고 위도 안나왔고 위드선 안나왔고 자리아가 나왔어요 자리아 깡패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완전 80년대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면 그냥 죽창이 맞는다 이거죠 걸리면 아유 우리 호피 누님 아유 호피 아유 그냥 그냥 가는거야 그냥 무기에다가 삐까뻑쩍하게 묻져놨어요 그냥 그죠 아주 그냥 이쁘게 꾸며 넣으셨어 자 이거 뭐 볼륨? 루시우야? 루시우 거 뺏어놓은 것 같거든요 느낌이 띠용 처음보네요 저것도 자 그 다음으로 정클헷 정클헷는 뭐 아시죠 여러분들 정켄슈타인 요번에도 먹을수 있대요 이거 그 다음 젠야타 아 이걸 못먹었어요 제가 이겨둬 요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건들 인정? 이거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무조건 있어야지 이건 백빵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 이거 완전 그거 닮았어 캐르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 누구야 그 문어 선자 구슬 와 이거 눈가리가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유시할로민이다 이 정도로 하구요 자 그 다음에 토르비온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바이킹 역대급 바이킹 아닙니까 이거 아까 상착관할 때 먹었는데 요게 딱 보고나서 느낀 점이 반지해장에서 나오는 드워프 같은 느낌 근육 보세요 대장장이 이도하고 그냥 끝장나요 여기는 약간 용관이 되게 호랑인가 곰인가 머신이 할지 모르겠지만은 헬머 헬머도 보세요 이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마무리 나오는 그 우리 그 아시죠 토르 토르의 그 뽕망치 같은 그런 느낌 자 무기 오우 무기 약간 이거 또 약간 세련되게 나왔어요 나무에다가 약간 뿔 달려있구요 뿔이 양쪽으로 달렸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 세련미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망치 토르야 완전 인정 인정 자 포탑 포탑이 귀엽네요 네 포탑은 뭐 그냥 쏘쏘하네요 오 방어구 방어는 뭐 별판 차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온거 없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거 뭐 한조 뭐 악마 뭐 파라 뭐 흡혈기 뭐 이런거 뿔 게 없는데 어 뭐 어쨌든 여러분들 상자에서 좋은 레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안녕히 계세요 뿅 뿅뿅뿅 여러분 invite się dow 오세요 어머님 eu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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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